네 첼 선생님꺼 비디오를 보는거 좋아요. 이분이 네 첼 선생님이예요. 네, 터들러들, 애들,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. 해피 벌스데이 투 유하자. 아이, 얘도 보고있고. 깼어요 어느새. 요, 지 변기. 놀게 없으니까. 변기에다가. 이거 컴퓨터 놓고. 딸의 소리를 잡았어요. 네, 지금 해피 벌스데이. 곧 있으면 얘 해피 벌스데이요. 하예리 곧 있으면 해피 벌스데이요. 어, 해피 벌스데이 하네? 해피 벌스데이 하애리, 해 가시자. 해이지 해피 벌스데이, 해이지 해피 벌스데이 우리 누나. 아기도 나오네.해피 벌스데이 누나 누나해피 벌스데이. 요구르트 먹네 요구르트 먹자 이따가 바이